일본군은 왜 ptsd를 겪지 않았나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일본 전범 그러니까 이 전범들을 주로 일개 사병들이라기보다 전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분석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인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게 키워졌다 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전체를 다 읽지 못했고 신문에 실린 기사 서평 이런 걸 좀 봤는데요 일본군에서 전범을 중심으로 분석 했다면 ptsd를 겪는 사람이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일본군이 참전했을 지기만 해도 심리학이 거의 발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병사들 대상으로 pts 검사 같은 건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힘듭니다 미국은 심리학이 상당 정도 대중화 된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참전 병사들 대상으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서 pts를 안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인의 마음 속엔 우리가 있다 라는 최근 저서에서도 일본하고 한국을 좀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는 한국은 진짜 집단주의인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 책에서 진짜 여러 가지 논고를 들어서 그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집단주의 즉 전체주의를 가지게 된다면 개개인들은 굉장히 무력감에 젖어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 집단이 너무 좋고 집단이 나한테 잘해져서 내가 집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모범생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체로 다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일본에 보면 문화콘텐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강해질 거야라는 주제거든요 만화를 봐도 맨날 주인공이 더 강해질 거야 너 약하구나 더 강해져야 돼 원기용 그 얘기가 드라마 만화 할 거 없이 계속 나와요 일본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건데요 강함을 왜냐하면 무력가니까 그런 겁니다 무력감을 느끼니까 이게 무력감이 이렇게 심하다면 pts를 덜 겪을 가능성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pts의 본질이 무력감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사고를 겪었다 지하철 같은 데서 화재가 났다 사람들이 그거를 또 겪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겪을까 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없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무력감이 오는 겁니다 눈앞에서 아이를 잃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못했듯이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번에는 이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ptsd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때 차를 몰고 나갔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앞차를 박은 적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답이 없더라고요 ptsd는 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떠올라요 그 장면이 한동안은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했나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핸들을 틀어서 차라리 저쪽에 가서 어디 옆을 박았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결책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그게 안 떠올라요 ptsd 특징이 그때 겪었던 일이 자꾸 침습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깨워서 침습할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침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굉장히 괴롭죠 이게 무력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만약에 통제 가능하다 생각하면 사라지거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무력감이 결국 ptsd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원래부터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이다 살렸다면 새삼스럽게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적다 상대적으로 이런 맥락이라고 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개인화되면서 자살률이 치솟았었지 않습니까 세계 1위로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개인주의적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주의로 같이 모여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개인화에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거거든요 미국은 좀 덜 받은 거죠 훨씬 덜 받은 거죠 원래 개인주의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덜 충격받고 자살률이 그렇게 한국보다는 높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무력감 이런 것이 ptsd 증상을 조금 적게 나타나게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가짜 가짜 집단주의 가짜 집단주의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 집단주의는 공동체주의 그렇습니다 우리주의이자 공동체주의 이 말이 보석같이 다가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컨텐츠로 세상을 읽는 그런 사람이라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완결이 안 됐죠 네 근데 그 7화만으로도 선생님 책을 갖다 옮겨 붙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전사로 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떻게 길러지냐면 고등학교에서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길러져요 미국은 고독하게 고독한 영도가 아니라 인간 병기로 옥수수 밭에서 여행에서부터 몇 명 죽이고 여기까지 살아와 이거예요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그 무기들은 엄마를 몰라요 맞아요 그런 영화 너무 많죠 수사양에는 맞습니다 그래야 강한 병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진짜 강한 병기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우리를 아는 내가 지켜야 될 게 어떤 대상인지 아는 사람 그렇죠 저는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만 챙기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당하면 용감하게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랑에 기초한 거죠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 비슷한 ptsd 저는 어떻게 고친냐면요 차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하나 해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몰았던 차가 t땡 경차의 대명사였던 t땡이었거든요 차는 좋아요 그렇지만 안전장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바꾼 차에 에어백이 달려 있었거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것도 방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떠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경차였지만 에어백에 달린 차로 바꾸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상 무력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하냐 세월호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무력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는 유튜브도 안 보겠다 이런 얘기하시고 또 유튜버들끼리 좀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면 다 끊어버리고 이런 이유가 그나마 희망을 여기서라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쉽거든요 희망을 드리는 정치 희망을 드리는 방송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 실패가 굉장히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촛불로 박근혜를 몰아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의 자신감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맞아요 이 동력을 살려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국민들이 무력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럼 이번에 또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려도 똑같을 거 아니냐 이게 PTSD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해방 이후에 진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극대워졌었는데 그런데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변절자가 많이 나온 게 바로 50년 이후입니다 48년 49년 이때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4.19 때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5.16으로 무력화됐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고도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낙관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